더 이상 못 참겠다. 뉴클리어 폭발이다. 스탈린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뉴클리어 폭발이다. 이건 나폴레옹의 복수다. 크림전쟁의 기나긴 악연을 끝내러 왔다. 전 바오섬을 다시 강탈해주마. 파키스탄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를 도륙내자. 4차 중동전쟁 참았지만 이번엔 기필코 내가 뉴클리어를 쏠 것이야. 왜 한 명이 비는 거 같지? 야야 카메라 치워. 지금 존나 위험해. 지금 아니야.